자 여기도 자세히 보면은 멍텅구리가 거의 보호색으로 함께 돌 위에 있죠 그러면은 머리 앞쪽부분에 이렇게 뜰채를 대고 뒷부분을 놀래키면은 이 앞으로 튀어나게 되겠죠 자 해볼게요 자 도망갔네요 아니요 이 고기는 많이 안도망가거든요 아 여기 그대로 있네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머리 앞에 부분에 뜰채를 대고 뒷부분을 놀래키면 여기 밑에 공간이 있어가지고 도망갔네요 아 아 아 아